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바나입니다 오늘 되게 좀 빨리 끝났어요 오늘 진짜요? 갑자기 시계를 보려고 하는데 뭔가 손목이 퍼져서 시계를 차고 받으러 왔어요 왜 안 차고 보셨습니까? 진로 볼 때는 조금 불편해요 다들 시계리뷰 안 해주냐고 시계리뷰요? 시계리뷰 차리뷰 하기가 바빠서 시계리뷰가 올라갈 짬이 없어요 시계는 그냥 영상 틈틈이 보시는건가요? 2018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이 12월 27일 이제 딱 4일 남았어요 2018년도에 목표했던 발을 나피지는 다 잃었나요? 저는 초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되게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 이번에는 내년에 만나보시고요 오늘은 오가나 피부과 송년회 와아 오늘 날입니다 다들 일찍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네요 너무 배고프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오늘의 목적지는 신라호텔 팔선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저는 우선 W가나 갈 때 저도 원래는 W가나에서 회식하려고 만들었는데 첫 회식 이후로 예약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좋은 일 하나네요 네 그래서 아 그러네요 2018년도에는 W가나 유튜브도 시작하셨네요 유튜브도 시작하셨네요 2월 달에 유튜브 시작했고 구독자 10만 달성 그러니까요 그리고 화장품도 현대백화점 입점 아 맞네 좋은 일 너무 많으셨네요 2018년도 좋은 일 많았네요 그리고 피부과도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거의 오늘 인원 보니까 15명? 그렇죠 21명 저희가 게임도 많이 머피디랑 제가 게임을 많이 준비했어요 아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 진짜 일할 때보다 더 심한 거 같아요 일단 기대해 주시고요 먹으러 손으로 가시죠 오늘의 목적은 맛있는 탕수육과 자생을 먹는다 맛있는 탕수육과 자신있습니다 가시죠 어색 어색 원래 우리 회식은 항상 어색해 나 탕수육 나 탕수육 1등 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먹 주먹 제가 이제 게임을 몇 개 진행할 건데 게임 진행에 앞서서 저희 뽑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에 따라서 저희가 선물을 랜덤으로 해놨어요 아 아 아 호나 말씀 읽겠습니다 네 호나 말씀이요? 원장님 호나 말씀 어 2018년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바나 피부과의 식구가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개인마다 되게 즐거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오바나 피부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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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한 거지 제가? 짠 짠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오 맛있어 오 고고나 피부과 성련의 두 번째 음식은 칠리새우입니다 오 냄새 완전 맛있어 냄새 진짜 맛있어 음 음 네 제가 알아서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요리는 이제 곱경오리인데요 곱경오리 껍질 저희가 카밍해서 어 밀전벨 싸서 드리고요 음식 텀이 있을 때마다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뽑기를 할 겁니다 오 오 오 오 오 Spencer Streets 글벨 해야죠 しい 다들 엄청 부러워하는데 ев 맛있어 오리맛이예요 국경오리맛 오리맛이예요 대빵 비싼 향수 와 다음은 깜풍기라는 이른바 양념치킨 냄새가 이 집 깜풍기 잘해 저는 짜장면 그럼 저도 짜장면 짜장면 하십니까? 짜장면 하십니까? 짜장면 하십니까? 저희가 짜장면 맛집입니다 아 너야?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조작이야 진짜 조작 아니야 향수 향수 페레가 페레가 아 너 향수 향수 물게요? 어 향수? 미웅 미웅 대박사건 이게 진짜 좋은거에요? 케이스도 진짜 예뻐 빨리 열어주세요 오 예쁘다 군만두가 나왔습니다 여기 만두 좀 잘해요 여기 만두도 잘해요? 찍어서 어떤 맛인가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운거 음 맛있어 이거 향 되게 좋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응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어플 그거 같아 PPR 같다 스피드 퀴즈라고 스피드 퀴즈라는 어플을 통해서 아 이거 우리 카테고리보 먼저 뽑아야지 아 맞아맞아맞아 2개씩 한 조당 2개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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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30초 동안 한거에요 시작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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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올도 어 행복하다 아 conductor 욕심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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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끄러워 어예 화나다 아 진짜 아 진짜 비슷해 비슷해 분노한다 짜증나 열받은다 아 내가 왜 그랬어? 자색하다 자색하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어? 13개 와 진짜 많다 사랑한다 우리 엄마 이름 그 가수 아줌마 가수 아 몰라요 이 남편 저기 그 이 이 누러내 그 이 누러내 이 누러내 오 그 바람 아 귀여워 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비읍지음 비읍지음 바지 바지 서울 말고 서울 말고 새사탕 서울 말고 수.. 하하 취 으하 여기 바지 보이시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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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하 으하 아 으하 으하 제가 모르지만 식사를 멈출 수 없어요. 이 집 탕수육 맛집이에요. 아, 탕수육? 지금 저희 몇 집째 온 거죠? 근데 코를 찔러요, 식초향이. 튀김을 되게 잘하는. 튀김을 잘하는. 아무 향이 안 나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랑 좀 다른데? 그래요? 응. 왠지. 단품에 나온 요리랑 코스에 나온 요리랑 좀 다른. 음, 단품은 훨씬 맛있어요? 응. 그 와중에 짜장면이 나왔거든요? 응, 짜장면 맛집이에요. 이렇게 짜장면 맛집이에요? 짜장면은 맛있나요? 넘겨, 어려운 거 넘겨. 시작! 아, 막, 막, 몸에, 막, 이거 막. 평화! 맞아. 파이팅! 두 글자 물 있는 데서! 물개! 뚱뚱해! 뚱뚱해. 물개! 아, 맞아요. 그리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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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카멜레온! 나무 날리다! 3글자! 구! 3글자! 하늘을 달아요! 도서히! 4글자! 그 라이온킹에 나오는 나쁜 애들! 하이에나! 하고 달래요! 사막에 살아요! 낙타! 똑똑한 원숭이! 두페지! 양! 호끼리! 뱀이할길! 아 맞아요! 우리 팀! 일단 1등! 우리 팀! 헤헤! 원장님! 어! 립스틱이에요! 색깔 너무 해보죠? 벅킥 아니에요! 일하려고 1등한 거 아닙니다! 색깔 너무 해보여! 바보같아! 정답! 완벽한 타입! 와! 정답! 어! 아! 아! 여기 선물이나 더 있습니다! 하나예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거 누구를 위한 백일까? 단 한 명을 위한 백! 자! 백은 아니구요! 모잔데요! 아! 어떻게 하실까요? 난 없으니까! 자! 이 모자를 원장님이 20개나! 세척하셨다고 합니다! 아! 아! 똑같은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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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